오늘 네번째 주제는 해원입니다 배의 이야기들 최근에 이 배를 공격하고 있죠 수에즈 운하 쪽에서 배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뷰티방군이요 지금 수에즈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하고 있어서요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는 배들이 희망봉을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동시간이 길어지고요 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것만큼 시간이 지연되죠 갔다가 왔다가 가는 것만 아니죠 갔다가 다시 배는 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로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얘를 막을 수가 없니 어떠니 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냐면요 얘네들이 해상 드론으로 공격을 해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드론으로 피격하니까 요격이 어려워요 검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찾아본 거니까 지금 보시면 하루 전에도 7일 전에도 계속 공격 당하는 거죠 다 수상 드론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BDI 벌크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갖다가 싣고 가는 상선이 아닌 공물 석탄 이런 거 싣고 가는 BDI 하고요 상하이 운임지수 SCFI SCFI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수에즈 운하로만 뛰는 건 아니에요 물동량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공동량이 는 상태에서 수에즈 운하가 문제가 생겨서 더 뛴 거지 수에즈 운하 때문에 뛴 것만은 아닙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만 다시 별도로 보면요 코로나 시국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이때 지금 여기 원래 바닥은 여기 1200 언더가 바닥이었는데요 지금은 3600에 근접하고 있고요 최고치는 5000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운임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푸티방군도 쉽지 않은데 수요도 좀 늘었고요 국내 택배도 보면 이커머스 증가로 그리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알리테무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 택배 물동량도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계속 늘고 있다 아 그런데 창고는 너무 많이 남아서 난리죠 한 번에 우리나라 또 많이 지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운 조선을 보면 조선의 모든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근본적인 원인은요 선박 건조 능력 축소 자 지금 우리나라가 풀캡하지만 아무도 증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이클이 와서 또 곤란해질 게 뻔한데 증설 안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고 호황이 길어지면서 백가격 성과는 좀 올라가는 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이 이긴 하지만 수요도 좋아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업의 호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수에즈가 기름을 붓긴 했지만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맨날 피크피크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이 동네입니다 방금 보신 리포트는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해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듀얼프열 기름하고 가스를 같이 쓰는 이것도 해상 환경규제 때문에 생긴 거고요 아예 뭐 2020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는 황산화물 상황선을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2050년에는요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듀얼프열 엔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제 보시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조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보이고요 디젤 엔진을 갖다가요 LNG 메탄올 암모니아로 변경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LNG 듀얼프열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올 신조를 샀다가 다시 LNG 듀얼프열로 바꾸는 배도 있고요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계속적으로 무언가가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는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배의 공급은 배의 운행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신조를 하든 구조를 개조하든 그 기간에 배는 운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라는 게 끌어올려서 엔진을 교체하고 하는데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급되는 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쪽 호황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기존의 조선사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조선사 업종 중에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남은 회사는 사도 좋고요 기존의 조선사 업종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도 고민해보셔도 좋고 해운사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회사도 고민해보셔도 좋다라는 의미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